자 안녕하세요 앰스톤 정승윤입니다 이번에 저희 세콘 3월 말에 있을 세콘 국내 보안 전시회죠 거기에 신제품으로 출시할 VMS 티저 영상입니다 지금 새롭게 수정 되서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다 다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유튜브에 하여튼 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